아우.. 아아.. 아.. 아우.. 벌써? 사람이 부쩍부쩍하니까 되게 명절같고 되게 좋더라 형님! 형님? 근데 인테리어는 너무 잘하셨네 너무 깔끔하지? 이제 진짜 때가 됐나 봐요 이제 때가 돼? 이제 연예인으로 보네 그리고 이제 장가를 진짜 가실 준비가 돼 모든 준비는 끝났어 화사는 덕담도 참 이쁘게 하네 아니 이것도 바뀌었어 원래 되게 낡았는데 옛날에 왔었지 화사 할아버지 찌뿌로 온 느낌 할아버지 찌릿처럼 얼굴 터질 것 같아 우와 이거 아직도 있네 이거 해 봤어요? 이거 옛날에 있어? 할아버지 집에 간 소녀 같네요 야 화사야 일단 먹자 아 네 우리가 저기 이태리 약간 나폴리 느낌으로 음식을 했으니까 우와 파스타까지? 내가 한 거야 봉골로 파스타 파스타 왜 이렇게 매 만났어요? 빨리 먹으니까 이거 빨리 형 숟가락 형이 드세요 그거 앉아서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되게 이거 어디 젓가락 암매만 한 건 모르겠어 그거 어디 갔어요 젓가락? 뭔가 차린 것 같은데 안 차린 느낌이다 차린 것 같은데 안 차린 느낌 젓가락 하나밖에 없어 아니요 젓가락 여기 젓가락 이게 뭐 금이에요? 금수저 어디서 또 이런 걸 구했어 유물 아니야 유물? 유물 아니야 유물? 아 이거 뭐야? 아 어떡해 그냥 김치찌개 할 거 아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이거 숟교야 여기 암석인데요 암모나이 hops 안모나이트인데 영이 진짜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세요 자, 빨리 먹읍시다. 오, 아이, 비주얼이 괜찮네. 감속 사이즈. 아, 달걀 좀 자를걸.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일단 면을 먹고. 면을 까먹고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형모가 힘든게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 형모가 만드신데. 어, 형모가. 잘 먹겠습니다. 화사해요, 형님. 오늘 귀한 화사님 잘 드시니까. 이게 내 거야? 나이스. 응. 이게 내 거야? 너는 안 돼? 싱거, 싱거. 싱겁다고? 어때?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면만 삶은 느낌. 그냥 면만 삶은 느낌. 그래, 그래 봐. 내가 하면서. 어, 너 되게 짱이 먹는구나. 아, 아니요. 짱이 먹는다뇨. 짱이 먹는다뇨. 아, 이 새끼야. 짱이 먹는다뇨. 짱이 먹는다뇨. 알아두. 알아두. 왜, 기침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이거 너무 맵더라고. 아, 아까 너무 많이 넣었어, 고추를. 이거 태국 고추지? 우와. 너무 맵더라고. 너무 맵더라고. 나 매운 걸 좋아하면 돼. 소금을 왜? 뭐? 소금. 소금 간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 까먹었다. 근데 이렇게 드실 때. 드실 때. 맛이 어땠어요? 드실 때. 나는 너무 좋던데. 어? 저거 약간 빙초산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다 증가한 거야. 하하하하